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의와 슬픔은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되는 걸까? 여하튼 그런 혼미안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 제목 사랑하는 우리 시동생이 죽었는데 저희 회사 동료와 제 친구들이 아무도 장례식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 지금 인간 환멸을 느껴요. 원제 남편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건강하고 또 남편처럼 가족들 모두에게 든든한 성격이라서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 죽는 거 순서 없고 어떤 순간에든 갑자기 불지 불식간에 닥치는 게 죽음이라지만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갔어야 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다들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럼에도 고인이 된 그 아이를 위해 장례는 치러야 했고 저도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바로 합류를 했어요. 가족 친지 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음에도 남편과 저는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을 넣지 못해 마음이 쓰렸습니다. 몇몇 대학교 친구들은 남편도 아는 사이라 연락이다. 당장 오지 못해도 화 안 보내고 또 둘째 날 퇴근 후에 멀리서 곧장 찾아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영정사진도 찾아보면 더 괜찮은 게 분명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이쁘게 잘 나온 사진이라 생각을 했어요. 무심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현실감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건 그 아이의 장례식이 아니고 다른 분 장례식인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애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머쓱하게 이렇게 소리 내면서 신발 벗고 들어와 남편과 대화 나누다가 멍때리면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평소 습관처럼 폰게임을 할 것 같고 분명 최근에도 얼굴 봤는데 그래가지고 수라도 떨고 셋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바로 전날만 해도 남편과 통화도 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그 애도 황당할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속으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다들 잘 보내주려고 부단히 애쓰고 또 저희 남편은 최대한 울음을 삼키고 자리를 지키면서 조문객들에게 예를 다하고 또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혼란해 하면서도 어떻게든 찾아와서 가족들 위로하고 그랬네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심정이 어떨지.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상상이 안 돼서 늘 조마조마했어요. 당차고 밝았던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실신하실 듯 목 놓아오시고 또 평소 그나마지만 상냥했던 우리 아버님도 눈물을 보이고 또 오빠는 얼굴이 벌기질지언정 계속 울음을 삼키니 모두가 너무 안쓰럽고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답답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가족들도 또 친척분들도 다들 저한테 무리 못하게 계속 누워 있으라 앉아 있으라 이러지만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배가 눌려서 힘들다고 또 눕히시고 반차는 아예 나르지도 못하게 철벽 치면서 다들 막아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그 애한테. 그런 와중에 수많은 화안들이 주변에 배치되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는데 저를 통해서 오빠와 안면이 튼 지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하다못해 화한 정도는 보내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고 친정부모님은 첫날 그래도 다녀가셨거든요. 하지만 미리 소식을 전한 제 친형제도 또 오빠를 아는 친구들도 심지어 오빠 회사 쪽 일을 의뢰받아 서너 번 작업한 적도 있는 제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조차 오지 않았고 화한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들 바빴겠거니 경황이 없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예 가는 길에 아무 보탬이 돼주지 못한 게 너무 씁쓸하고 또는 남편인데도 정말 미안해서 도리어 그러고 있는데 도리어 그런 와중에 남편은 저를 더 위하더라고요. 그러다 발인할 때가 다가와서 임산부인데 발인은 아닌 것 같다고 다들 집으로 보내셔가지고 남편 배용 받으며 집으로 왔는데요. 가족들 힘들까봐 애써 참았던 게 뒤늦게 터졌어요. 그냥 미친년처럼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그런 뒤엔 허무했고 또 그 뒤엔 미안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턱하고 절망감이 닥쳐서 멈추지를 못하고 울었어요. 그 애가 갑자기 갔지만 적어도 가는 길에 뭐라도 꽃길에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초에 제가 가정주부였어도 이렇게까지 비참했을까 나는 분명 직장인이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겨우 이렇구나 사회에 몸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도 그 애 가는 길에 누가 되진 말아야 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줬어요. 제가 어떤 취급을 받던 늘 내 스스로 당당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일순간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일어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차마 왔던 건지 어찼던 건지 자꾸 불쑥 불쑥 나오네요. 차마 마음 추스리기 힘들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단톡에 글을 올렸는데 말로는 위로를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거기다가 나한테 미안한 감정까지 없더라고 아니 원래 이런 거예요? 이제는 뭐랄까 어떤 환멸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내가 그 애들 말말따라 생각을 그만하고 쉬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건지 대표는 분명 둘째 날 온다고 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연락을 했는데 몸살 난 것 같더라고요. 뭐 부조는 출근하게 되면 그날 직접 저한테 전달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원래 평소 우울증은 되게 어릴 때부터 겪어왔는데 최근에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증상을 앓은 지 오래되어 보인다고 저는 제 스스로 우울증만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증상들이 있긴 했지만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증상은 비교적 최근에 반복적으로 겪고 있어가지고 이 증상만 두고 공황장애인 것 같다 싶어 병원에 간 거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니 여태 머뭇거리던 걸음도 곧장 직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제가 정서적으로 한계에 계속 오래 노출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긴 그래요. 저조차도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무심하니 남들이라고 다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새벽 그 아이 발인이 끝났어요. 서로 호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누나 꽁꽁아 이러고 부르면서 지내왔는데 평소에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부터도 참 잘못 살아왔구나 싶고 많은 걸 되돌아보게 돼요. 사람이 사는 동안 후회가 아예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 애가 미련 없이 어려움 없이 좋은 곳에 잘 도착해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가족들 모두에게 더없이 큰 바위처럼 든든하고 찾겠던 그 애의 안식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도 많이 힘든지 자꾸 엄마 배를 차네요.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꾸 눈물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적고 이제 그만 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뭐야? 미친 거야? 이봐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상조회에서도 시동생 경조사는 안 챙깁니다. 진짜 이상한 여자네. 2번 그러니까 지금 쓴이 친동생도 아니고 남편의 동생 장례식장에 쓴이 친구와 직장 동료가 안 왔다고 섭섭하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조문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라지만 시동생 장례까지 참석을 해야 한다? 좀 오바 아닌가? 3번 어? 뭐? 배우자 형제상까지? 아니, 그러는 너는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형제상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을까? 물어보고 싶네? 3번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시동생 장례식장에 친구와 동료들이 장례식을 참석 안 해서 서운하다는 거 맞아요 이거 지금? 아니 왜? 4번 아니 본인조차 시동생을 그 애라고 제대로 호칭도 안 쓰고 무시를 하는구만 그러놓고 먼 지인들까지 오길 바라는가 5번 친구 남편의 동생이면 이건 그냥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회사 동료 남편의 동생 이 여자가 미쳤나 6번 이러니까 우울증을 걸리지 보통 사람들은 섭섭해하지도 않을 일을 하나하나 섭섭해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니까 멀쩡하겠냐고 정신이 아니 무슨 한 달에 걸어 아는 사람의 가족상까지 챙기라고 난리야 7번 친구 남편의 동생이면 완전히 남남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 에바죠 그냥 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병원 잘 가세요 8번 배우자 형제상은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배우자 형제상 매일이 와도 다들 그냥 신경 아무도 안 쓰고요 아니 빈부 빈모상도 안 가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진짜 너 사회생활 한 거 맞아요? 9번 어? 이게 뭐지?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일 당한 사람한테 뭐라 하긴 그렇지만 이건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요 어쨌든 난 아무 말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